저는 대구시 동인청사 후적지에 국립 뮤지컬 콤플렉스를 유치해서 공연 문화 중심도시, 대구 중구의 전국적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인청사에 들어설 뮤지컬 콤플렉스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닙니다. 뮤지컬과 관련된 전국의 단체와 인력들은 물론 세계 유명 배우와 전문 인력들이 1년 내내 공연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중심으로 공연 관련 산업도 집적되어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인청사 일대가 뮤지컬 전문 인력 활동과 공연 관련 산업의 중심지가 되고 콘서트하우스와 오페라하우스로 이어지는 대구 도심 공연 문화 중심축이 형성되면 동인동 삼덕동 태평로 일대는 전국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화 중심지로 변모할 것입니다. 또한 뮤지컬 콤플렉스는 국가 예산과 민간 투자를 결합하여 초고층으로 조성해 국제 업무 단지와 쇼핑센터, 주거 공간 등이 함께 들어서는 대구 중심지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수천 명의 공연 관련 인파와 수만 명의 유동 인구가 오가는 브로드웨이와 같은 뮤지컬 콤플렉스는 동성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북성로 일대를 되살리면서 대구 중구가 문화 1번지라는 명성을 되찾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